자, 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흥분의 전두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우리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마리집 신경 배웠죠? 이 마리집. 이게 대체 갖는 의미가 뭐냐? 왜 마리집이라는 게 필요하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게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마리집이죠. 마리집. 마리집이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민마리집 신경. 그렇죠? 민머리. 이게 이제 대머리라는 얘기죠. 민. 없다는 얘기고. 민달팽이 없는 거. 껍질 없는 달팽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게 무슨 의미냐를 보기 전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아니고 뉴런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마리집들이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거.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리집 하나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고요. 세포의 막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세포죠. 만약에 이와 같은 세포가 이와 같은 마리집 신경이 있다.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 라고 하면 이거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총 네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절연체야. 전기가 통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온이 우리 지금 나트륨, 칼륨 이 이온들에 의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죠. 근데 이온이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 있던 이온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걸 해주는 게 마리집이 하는 역할이야.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씌워놓은 게 이 밑에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무슨 장점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마리집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리집 마리집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가 랑비의 마디죠. 랑비의 마디 혹은 뭐 결절 이렇게 부르는 곳 이 랑비의 결절에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칼륨 펌프 이거는 뭐 쉼 없이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 아이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 그리고 칼륨 채널 이런 것들이 어디에만 있냐면 랑비의 마디에만 있어. 왜냐하면 수초에 만약에 여기 있어도 만약에 여기 있어도 이 바깥을 몇 겹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있는 이온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없지만 네 이렇게 마디 그러니까 이온의 이추립은 어디서만 일어나냐면 이 랑비의 마디에서만 일어납니다. 여기서만 여기서만 이 구간은 뭐하는 구간이냐면 이온이 들어오면 확산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갖는 장점이 뭐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줍니다. 이쪽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짜져있고 여기가 랑비의 마디라고 칩시다.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퍼져나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10개 그리고 얘가 역치 이상이 역치 이상이 되려면 역치 이상이 되려면 3개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나트륨 알갱이 3개 3개가 들어오면 넘어가면 이쪽이 다시 여기서 나트륨이 탈분극에 의해서 쭉 들어왔죠. 10개가 들어왔어요.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나트륨이 3개만 넘어가면 이쪽 주변이 마이너스 70에서 나트륨이 나트륨 알갱이 3개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0으로 변하면서 역치를 넘어서면서 다시 이쪽에 있는 나트륨의 문이 열려서 탈분극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제 설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역지상의 자극을 주면 들어옵니다. 나트륨이 역개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래서 이게 확산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옆동네 3개만 넘어가면 이쪽 동네는 원래 휴지 상태니까 마이너스 70인데 3개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50이 되면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나트륨의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죠? 다시 10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자 이게 갖는 장점은 나트륨의 알갱이가 10개 들어왔어요. 그려볼게요. 10개 너무 많이 했다. 하나 둘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3, 4, 5, 6, 7, 8, 9 10개가 들어왔어. 탈분극에 의해서 이게 빵 들어오면서 나트륨의 알갱이가 10개가 들어왔습니다. 탈분극. 그러면 이 알갱이들이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겠죠? 이해되죠? 나트륨이 자 여기 들어오면 이 알갱이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퍼지겠죠? 퍼지겠죠?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이 수초로 쌓여있는 부분 이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은 이온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온의 손실이 없습니다. 맞죠? 이온의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일부가 쭉 확산으로 이 동네까지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마리집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나트륨 알갱이들이 그러면 가는 길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들이 있겠죠? 중간중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 알갱이가 지나가다가 얘한테 걸리면 바깥으로 펌핑이 돼서 손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여기까지 세 개가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지나올 때 나트륨을 나트륨 이온을 바깥으로 퍼내버려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신경으로 싸져 있지 않으면 멀리까지 자극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나트륨 알갱이가 들어오면 이게 멀리까지 이동을 못하고 왜냐하면 조금 가다 보면 나트륨 이온을 계속 바깥으로 퍼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탈분극 시킬 정도의 숫자가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짧게 짧게 나트륨 채널들을 분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지면 소실되어서 없어져버리니까 이거를 짧게 짧게 분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옆으로 퍼지면 여기서 다시 탈분극 일어나서 나트륨이 또 들어오고 또 옆으로 퍼지면 또 탈분극 일어나고 또 탈분극 일어나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마리집 구간에서는 아무리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마리집이 없을 때는 이 정도 거리밖에 못 퍼진다면 마리집이 있으면 더 긴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온이. 손실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확산으로 쭉 넘어가서 이쪽까지 오면 여기서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서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또 쭉 가서 이쪽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탈분극이 여기서 쾅! 쭉 넘어가서 쾅! 쭉 넘어가서 쾅! 쭉 넘어가서 쾅! 이런 식으로 그럼 전기가 흘러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궁 궁 궁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흘러가는 전기적인 모습이 점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약전도 이걸 도약전도라고 하는 거야. 마리집이 있으면 이 랑비의 마디에서만 자극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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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튀니까 중간을 넘어가서 확산 쭉 팡! 확산 쭉 팡! 이해 되겠죠? 마리집이 없으면 마리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집이 없으면 이게 멀리 못 가니까 여기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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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게 민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이건 마리집 마리집이니까 마리집을 요렇게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되겠죠? 자 나트륨 채널만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 채널 요렇게 요기는 요렇게 그렇죠? 나트륨 채널이 있어야 탈분극이 일어나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이쪽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다. 역치 역치 이상의 자극 자극을 빵 빵 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탈분극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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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하면서 요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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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마리집이 없으면 탈분극을 다섯 번 해야 된다고 치면 마리집이 있으면 탈분극을 세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르겠죠.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잔잔걸음으로 총총총총총총 복폭 짧게 총총총총총총총 요렇게 뛰는 게 민마리집 신경이라면 마리집 신경은 복폭 크게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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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뛰는 게 마리집 신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흥분의 전도 속도 가 민마리집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마리집이 있냐 없냐만 차이가 있다고 치면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흥분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직경이 있습니다. 이 직경 어떤 직경? 네 요 직경 요 직경 그래서 요게 요렇게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어요. 이거 전선하고 똑같아. 이게 좁을수록 이온이 지나가다가 요런 벽에 걸려가지고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직경이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으면 직경이 큰 게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자 요 직경이 큰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 오징어가 바닷가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오징어는 마리집이 없어요. 그래서 오징어는 대표적인 민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냐 대신 직경이 엄청 크거든요. 이 직경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래서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 마리집이라는 게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요게 우리가 마리집을 가졌을 때 가지는 장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앞에 흥분의 전도에 대한 모든 이해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